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전자 입니다. 현재 삼성전자 흐름이 아주 좋아요. 86,2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. 한 3.73%, 3.8% 되네요 벌써.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전우는 현재 75,600원 정도 3.14%를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. 오늘 삼전이 상당히 나름 선방을 잘하고 있어요. 근데 아쉬운 것은 좀 전에 떨어졌을 때 샀어야 하는데 매수를 하지 못한 분들 이때 매수를 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. 벌써 3% 이상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선뜻 매수하기가 힘들 거예요. 버튼 누르기가 하여튼 그 시장 상황이 좀 뜨거워 좋아요. 코스피 또한 2.4% 지금 다니고 코스피가 2.4%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를 보니까 지금 그나마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. 외인이 1,370억, 기관이 469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지금 매도하고 있네요. 1,700억. 코스피도 지금 현재 2.38% 상승해서 3,129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장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잘하면 3% 이상을 유지해 가지고 8만 6,500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. 삼성전자 5도 마찬가지로 한 7만 5,500원, 600원인데 한 7만 6,000원까지 찍었으면 좋겠는데요. 일단 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무덕장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그 흐름을 잘 봐서 어느 정도 좀 꺾일 때나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삼성전자 앞으로도 줄기차게 잘 오르리라 믿고 호재껄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그 호재에 따라서 모멘텀 상당히 좋습니다. 펀더멘터리 강한 기업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다. 그리고 삼성전자 만약에 여러분들 사실 때는 항상 저점이나 좀 싸다고 느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.